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인사회에서 운동권 타파를 외치며 민주당 운동권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정청례를 이야기하며 정청례 지역구에다가 저격수로 김경률 회계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좌파 중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는 좌파이고 운동권 경력이 자신의 훈장인 정청례 입장에서는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가 정청례의 저격수로 등판을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저께 김경률 회계사가 저격수로 배치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정청례는 어제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늘 정청례는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에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반대 전면 백지와 소각장도 공천도 낙하산인가 라고 비판을 했고 마포 구민으로서 분노하고 불쾌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한동훈 본인은 못 나오고 남을 버리는 카드 희생양을 삼다니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독재 공천 시스템 마포가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례 이와 같은 지적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꿀빠는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자기 몸을 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며 특히나 이번 총선에 주요 어젠다로 운동권 청산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청례 지역구에다가 운동권 저격수로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김경률 회계사 역시도 원래는 좌파 진영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국 사태라든가 민주당 진영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왔으며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 메시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뭐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봤을 때 김경률 회계사가 정청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지만 적어도 정청례와 싸우라도 보겠다면서 마포울 지역에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출마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두고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청례야말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싸워보고 싶으면은 본인의 텃밭 지역에 앉아가지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입만 털지 말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지역에 정청례가 나와가지고 김경률 회계사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보고 강남 쪽에 출마해가지고 싸워보자 그럼 나올 겁니까?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두고 비겁하다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공천 시스템을 가지고 정청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독재뇌모네 저런 식으로 입을 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다른 정당에다가 공천 시스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주제가 됩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비명계 의원들은 전부 다 모가지를 치고 있어가지고 당내에서 공천심사 관련해가지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며 특히나 최근에 형근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가리가 되긴 했지만 이재명의 측근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컷오프 돼야 되는데 그거를 살려보겠다라고 자신의 측근과 뒤에서 쑥덕공론을 했던 것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사실상 민주당의 공천은 보이지 않는 손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객관화된 상황인데 이런 정당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독재공천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 공천 시스템이면 사실 컷오프 대상자 중에 0순위가 아마 정청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치 퇴행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본인 아닙니까? 아무튼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대표적인 운동권 정치인의 적패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무엇보다도 운동권들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가 정청래를 저격을 하면 본인이 승리하더라도 사실 상처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재명이라든가 조국 집안의 호위무사 노릇을 제대로 했었는데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집안의 투자 문제라든가 이재명이 지자체장 시절에 인허가권을 빌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쫙 꿰고 있는 사람이라 차기 총선 때 정청래와 김경률 회계사가 한판 붙을 경우에는 정청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지금 어디 긁힌 데가 있으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게도 경고를 했는데 방송 패널과 언론들에게 경고하겠다면서 거짓 팩트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캡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당과 자신에게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들은 사후 검열을 하고 정정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초를 자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청래 하면 가짜뉴스 제조기인 김어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인 중에 하나죠 툭하면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어준과 합을 마치고 가장 문제적인 방송인이라고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김어준을 정청래는 당 밖에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청래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정청래가 다른 사람에게 가짜뉴스 내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소리이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가짜뉴스에 민감한 정청래가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가짜뉴스를 참고 있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그 뭡니까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라든가 전혀 확인도 되지 않은 김건휘 여사의 줄리 논란 관련해 가지고 함부로 떠들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이고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었던 것이 정청래 본인인데 이런 사람이 방송인들에게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토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라든가 거짓말 가지고 책임을 물었다면 이미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되고도 남았을 그런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으며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짓까지 했냐면 완전히 가짜뉴스로 밝혀진 청담동 숫자로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민주당 최고위에서 더 탐사라든가 김어준 방송을 틀어제끼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TF까지 만들겠다라고 난리를 쳤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제대로 사과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현 주소인데 정청래가 저런 메시지를 내면서 길길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얘기인 것이고 정청래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마 정청래 본인의 과거라든가 집안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 미리 단돌이를 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청래가 저런 식으로 위협한다고 해 가지고 기사라든가 방송을 못 내보낼 것이라면 기자들이 팬대를 굴리지도 않겠죠 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만 열면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탄압을 하고 있네 뭐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정청래의 이러한 모습이 왜 운동권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지 국회에 더 이상 남아 있으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좀 물갈이가 돼야지 우리 정치가 발전을 할 텐데 참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라 걱정스럽다는 생각은 한편으로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